아이고 저 발로 차에 들어오겠네 내가 웃겨? 아유 좋아 근데 우리 대화가 안 되잖아 나 얘기하고 있는데 목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목섬 가려고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태양을 피하고 싶어요 태양이 아주 막 때리네 저희가 목섬인데 저희가 생각지도 않게 목섬을 가게 되네요 또 목섬 못 잦었다 야 어? 야 잘하네 잘하지 초은아 파도 치는 거 볼래?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 초은아 봐봐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바닷물 초은님 바닷물 아유 차가 초은아 아유 차가 아유 차가 초은아 귀여워 어떡해 아 아 초은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간 거야 아 귀여워 아유 호태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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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오르라기 소리가 들려서 뭐야 뭐야 이랬는데 물때가 이제 좀 아슬아슬 시간대라서 위험하니까 나와라고 하네요 톡쌈은 다음에 가는 걸로 목섬 목섬은 다음에 가는 걸로 아니 아무도 없길래 와 우리 촬영하기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없는 이유가 있었어 목섬은 저기 바라볼 수 밖에 없네요 목섬 다음에 왔냐 안녕 나 모자 또 목섬 모자 나 아쉬워서 나 물에 담겼다 갈래 물에 들어가게? 어 어 물고기가 왜 이렇게 많아? 헐 나 못 들어가 물고기 짱 많다 초은아 저기 물고기 봐봐 우와 예쁘다 초은아 엄마는 물을 좋아해 아이고 저 발로 차에 들어오겠네 안녕 아이고 초은아 엄마 봐봐 물을 보면 들어가 봐야지 어떻게 그냥 가네 물고가 아 뭐야 왜 몰라 해초 해초 저 해초 어떻게 알아 쫄보 진짜 쫄보 벌다방에 도착했어요 마지막 카페 여행하고 이제 집에 갈 건데 벌다방 한번 지켜보시죠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어요 아 여기는 와 여기는 거의 그 단항 단항 그 길거리 같다 그러네 진짜 신기하다 가볼까 어쩐지 주차장이 엄청 넓더라 그러니까 초은아 여기 뻘다방이라는데요 뻘다방 여기도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덴까 그러네 여기 안에 여기 안도 먹을 수 있다 귀여워 귀엽네 아 의자 잡네 아 여기 꾸며놨다 너무 아 여기 포토 정도 있어 이렇게 감성 좋네 그러네 나중에 한번 나가볼까 여기 그네 앉아볼까 아 그네 좋다 고마워요 고맙지 와 메뉴가 서핑보드 이렇게 되어있네 메뉴는 이런 식으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누누 커피 마실거야 나 커피 어떤거 초은이 신기한게 많아요 응 더 맛있겠다 예쁘다 예뻐 제가 좋아하는 크로우상이다 크로우상도 먹을래? 난 다 좋아해 아니 먹어보고 일단 두개나 시켰으니까 먹어보고 아 안에도 예쁘구만 예쁘다 뭐야 엄청났다고 우와 실내 안에 공간이 또 있다 우와 진짜 많네 이야 여기는 통열이라서 뷰도 좋다 완전 크다 분위기 진짜 좋다 아 뷰 예쁜거 보석 물차 있으면 더 예쁘겠다 오 들고 가자 제가 들어줘 이거 두개 들 수 있어? 응 메뉴가 나왔어요 섹시해 섹시해 안녕 초은아 여기 예쁘다 그치 아 표정이 예매 어 진짜로 기적이 있어 아 여기구나 여기 수유수리도 따로 있네요 응 아 넘나 근데 투명한 것 세면대나 이런건 따로 없구나 그래도 이게 어디야 근데 여기 너무 수유수리 안에 비치는거 아니야? 숨어서야 되거든 등 돌리고 하면 되지 뭐 어 근데 수유수리 있는게 어디야 맞아 채연이 수유실 왔어요 먹으려고 했는데 다른거 싸줬네 채연이가 원래 밖에서 한거 잘 안 싸는데 외출이 길어서 이틀 동안 밖에 있었어 응 와 나 밖에서 이렇게 닦아본적이 없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워 채연아 이제 먹어볼까? 똥도 다 싹지 밥도 먹었고 이제 분유도 먹었겠다 이제 너 이제 찡혈 걸릴 껌딱지가 없어 자 오늘 먹는 메뉴는 얘는 뭐죠? 레몬 유자차 레몬 유자차 그리고 모히또 우알코올 얘는 뭐죠? 크로플 크로플 크로와상이랑 와플이랑 섞는다 아 크로플 그리고 치즈케이크입니다 그리고 총이도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총이 기분좋고 있네 다행이다 좋네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우와 맛있다 오 맛있다 아 상큼해 그러니까 상큼한 구구같아 아침에 초은이야 저녁에 구구같아 그러니까 이게 슈크림빵인가 위에 있는게 모자처럼 되겠네 귀엽다 어? 저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거야 맨날 제일 좋아하는데 난 그래도 쿠우가 제일 좋아 난 네네가 제일 좋지 안 먹어? 안 먹으면 엄마 먹는다 하나 둘 셋 땡닝땡 인생은 타이밍이야 인생은 타이밍이야? 전세계의 아기들이여 공격해 오 나 일단 이런 케이크 좋아 일단은 천이 얌얌얌 얌얌얌 잘 먹었어 냠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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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덕함 보이시나요? 그걸 왜 보여줘 여고있지 차라리 그런 방법이 음 맛있다 꾸덕함이 너무 좋아 아이고 차가워 천이 아이고 차가워 아이고 차가워 천이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 천이 여기도 해볼까? 아이고 아니 햇살 아래에서 크로플 써는 남자 요리 요생남 요리 잘 먹는 섹시한 남자 짱 이거 한입에? 어 와우 입생녀 입이 커서 섹시한 여자 인테리어 신경쓰는데는 이런 카페들도 기본적으로 다 신경쓰는 것 같아서 좋아 음 맛있어 비싼데는 비싼 맛을 해 맞아 초은아 이제 밖에 나가서 사진 한번 찍어볼까? 우리 밖에 나가서 사진 찍어볼까? 초은이 뭐 바른가? 땀에 좋은 땀 나면 이렇게 찐득찐득 하잖아요 음 우리 초은이가 아토피도 있어가지고 땀 나도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파우더입니다 파우더 수딩 파우더 애기 파우더인거지? 나 만져봐도 돼? 수딩 파우더 아 압추베이 이걸로 이제 솔 이렇게 하는거지 아 가루라던가 뭐 그런건 줄 알았어 아 원래 막 땀띠 나지 말라고 가루 이렇게 하거든? 옛날에는 그치 그치 근데 그게 이제 땀구멍을 더 막는다고 안 좋다고 나왔어 아 진짜? 근데 이거는 수딩 파우더라고 조금 촉촉하고 괜찮다고 나왔던거라서 가루가 거의 안보인다 갈라지는 느낌 별로 신기한게 다 있네 피부가 약하니까 이거저거 알아봤지요 잘했네 역시 그거 짱 그거 짱 갑자기 이거 광고 갑자기 협찬아님 초은아 이제 바깥 구경도 해볼까요? 초은아 밖에 나가볼까? 나가볼까? 무슨 조정이야 나가볼까? 아이 좋아 나가볼까? 나가보자 아이고 이쁘니 아이고 이쁘니 나 그네 타보고 싶건데 어? 그네 탈까? 그네 타러 갈까? 아 아 예뻐라 하은아 바닷가에 그네라니 너무 예쁘다 아 예뻐 재밌다 천이 어떤 기분이에요? 우와 저기 어깨 짱 세보여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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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세 보인다 진짜 이렇게 하면? 좋아 여보도 재밌어? 나 완전 재밌어 예 재밌어 보인다 귀여워라 아이고 야 너무 너무 센데 지금 아 여기 옆었네 진짜 쇠가 빠지게 밀어줬더만은 발로 차버리고 여보 재밌었으면 됐어 만족 스트레스 좀 풀려 포토존이 이렇게 귀엽게 다 되어 있어요 아 여기 서핑하는 것도 있어 여기 앉혀볼까 여기 섹시하게 한번 해볼래 왜 섹시해 이렇게? 쇼은이 빵띵이댄스 편지인 같아요 편지프레 가자 덥다 더워 재밌다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자기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주라 잠깐만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쇼은아 아이고 예뻐 하나, 꾸루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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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 여기 보고 하나, 둘, 쇼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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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요 파인애플이거 얼마예요? 우리 대화가 안 되잖아 나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자기 말이 안 들려 그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기 과일 사러 왔어요 네, 어떤 거 드릴까요? 파인애플이거 하나 살려는데 얼마예요? 그거는 안 팔아요 안 팔아요? 아, 그럼 망고는 얼마예요? 아, 그것도 죄송해요 안 팔아요? 네 그러면은 아, 죄송해요 저리 가세요 저희 선제도 여행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케이, 저희 초은이 바다도 처음보고 다낭 느낌 나는 재미있는 카페도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너무 재밌었네요 여기에 차 border 어떻게 They give me the laptop 여기가 차도거든요 엔딩 찍을 때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사람 많은데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 좋아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께요 안녕 quando skydream 흐우 아 행복해